스파크 나이츠 도쿠터 오늘도 웃음이 많아 오늘은 뭐하지 영상을 올릴게 없어가지고 안올리고 있었는데 벌써 11일인가요? 아이 시끄러워 맞다 그리고 저는 뽑았습니다 병의 완은 소금이었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아닌가? 이거 할까? 이거 뭐야? 뭐야 이건 또 언제 나온거야? 오? 이거 또 언제 나온거지? 나 왜 어 그래 그럼 차라리 이거 하나 해보자 이건 또 뭐야? 나 이런거 없었는데 내가 할때는 그니까 이걸 가지고 가는거지 모든 어비셜헌터즈 오퍼레이터는 자기 포지션에 전술장대기 어비셜헌터즈 오퍼레이터가 없을 경우 오 이거 해가지고 한번 해산물댁 해볼까? 한번 그러면은 해산물댁 해봐야겠어 사리랑 또 또 더 있나? 어 얘가 키운 애들 중엔 더 없는 거 같은데 어 어 어 어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잘 모르겠다 어 맞지? 뭐야 이렇게 하면은 6개야 되는데 잘 써먹으니까 어? 에이 9,991이 되네 이렇게 하니까 미친 됐어 자고 오케이 하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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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 오 깜짝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뭐야 제자다 갑자기 징그럽게 진짜 일단 키고 어? 됐다 됐다 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 와 뭐야 잠깐만 와 필요없음 또 생겼어 이제 근데 개꼴 봤는데 저거 벌써 지나간단 말인가 야 뭐야 저거 개빠른데? 어 그래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해주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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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똥뿌린다 쟤 뭐 난 됐어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상세 패시드 화가 어비셔런터즈 최대 전술 장비 플러스 오 나왔다 열어주고 됐어 여기에 이제 됐다 이길 해주고 히히히 진운찬과 진근참 어우 시원하다 와 일단은 스킬 그냥 키자 12000인데? 체력은 16000인데? 개빠르다 진짜 저거는 마지막 6스테이지 생각보다 쉬운데 하나 더해 오 됐어 개쎄졌어 이러면 근데 보스가 엉거리네 하필이면 또 이거 또 뭐야 범인의 꽃가루 제거? 그리고 뭐가 막 많아 나 좀 렉걸리는 것 같아 아닌가? 차가운 와 오 야 차가 어 화이팅 앗 오 오 오 뭐가 일단 막 굴러 오 제거하자 제거하자 제거해 제거해 x3 와아!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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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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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땡기! 꽃가루 안 지우는 게 더 재밌는 거 같은데? 나 꽃가루 안 지워본다? 삭제해 여기다가 이제 얘를 놓고 이렇게 그냥 놓고 이런 거 지금 머드라 오케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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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놓고 그러면 무한 스킬 머드라기 완전 완성됐어 이런땐 한칸만 지우자 정신없어 지금 이제 장비 활성화를 애한테 그냥 시켜주고 그러면 애들 받는 데미지 감소하니까 튼튼해질거야 얘네들 고수 왜그래? 왜 이렇게 빨라 그리고? 공속! 오오! 이렇게 빠르만 하구나 미치겠네 이렇게 해주고 비잉! 비잉! 볼라잉! 우와! 잠깐! 스키 켜! 스키 켜! 스키 켜!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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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이걸 깨네, 됐어, 됐어, 깼다, 어우, 시원하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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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